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우디가 원유 생산을 감축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이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무역수이적자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수입액이 늘어나니까. 그래도 지금 약간 숨통을 여러분들 터는 것은 원유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원유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이렇게 2022년 5월에 비해서 이게 블렌트유 기준으로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계속 원유 가격이 내려 지금 좀 반등했지만 내려왔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가격이 여러분들 낮아져 가지고 에너지 수입액에 차지하는 수입 규모가 줄여서 여러분들 지금 무역수이적자가 조금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유 사우디 원유 생산 감축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 월스트리트 지금 저널의 온라인판에 여러분들 가장 큰 뉴스입니다. 생각보다 나이제리아가 일산 여러분들 30만 배를 정도 생산하네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 세계에서 원유 생산 1등 국가가 미국이라는 거 1등입니다. 2등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란 노르웨이 러시아 브라질 이게 us가 여러분 여기에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다음에 아랍에밀렛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감산을 했죠. 이 사람들 감산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가격이 너무나 내려가기 때문에 공급을 좀 줄여 가지고 가격을 안정화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생각처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제리아 같은 국가들이 생산을 더 늘리게 되고 또 미국이 여러분들 미국은 매일 100만 배를 이상 정도를 더 생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미국이 이게 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총생산이 아니고 일산 일산 맞는데 하루하루 여러분도 하는 거가 미국이 45년 만에 세계 1위 산재국 자리를 탈환했다. 2018년 기사거든요. 2019년 기사 미국의 원유생산 1위 순수출국 등급 이게 2019년 기사거든요. 여기 여러분 기사도 보시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두 번째 여러분들 원유생산 국가이라고 해놨거든요. 미국이 여러분 1등 국가인데 1위인데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에너지 수입액은 1년 사이에 18억 천만 달러 줄면서 전체 수입 감소분 수입입니다. 40억 7천만 달러의 절반 가까이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에너지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조적으로 뭐죠 에너지 가격에 항상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너지 수입 감소 전체 수입 감소 무역수지적 자축소라는 공식이 드러난 셈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우디 원유 생산 감축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4월 4일 날 사우디가 러시아와 함께 116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움직임에 아랍 에밀리에트가 동참해 가지고 사우디가 50만 배를 아랍 에밀리에트가 14만 4천 배를 나머지는 이제 러시아가 여러분들 줄이는 모양이죠. 그 수치가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수치입니다. 그 수치고 이제 줄여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감산 결정하게 되니까 이 원유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감산 규모는 전 세계 하루 9천8백만 배럴에 3.7% 정도를 줄이는 거네요. 3.7%를 줄이더라도 오페크 국가 중에서 또 사우디나 아랍 에밀리에 협조하지 않는 나이자리아나 카자카치스탄 여러분들 같은 국가에서 더 소유를 더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정산하게 되면은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굉장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현 시쯤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제 오페크 국가들은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거를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결국 감산 결정을 내린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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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